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자 신혼대원생 여러분들께 조금씩으로 인사하면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혜진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추워요? 괜찮아요? 오늘 저녁 전혀 좋아요 다행이다 저도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전혀 추우지 않아요 맞아 런블라이프씨를 아주 잘 바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진짜 최고 아니 사실 엠믹스한테 첫 대학 행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아 좋아요 좋아요 제명이 신혼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재밌게 공연했기 때문에 맞아요 역시 네 근데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? 네 오우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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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재밌었나요? 네 오늘의 오늘은 더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더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때는 저희가 엄청 즐기고 왔었는데 이번엔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최고였어 아 근데 저희가 뭐 마지막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 약간 시간이 쫓기면서 약간 고민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서 아 아 열심히 한 거 놀아볼 계획입니다 네 즐길 수 있겠네요 아 기대도 온다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곡 소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다음 곡은요 지금의 날씨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근데 네 저도 못할게요 근데 여러분 롤리콘 좋아하시나요? 그러면 저는 롤러코스터를 롤러코스터를 하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롤러코스터를 즐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 같이 롤러코스터를 한번 즐겨볼까요? 네 네 그전에 롤러코스터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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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러코스터를 하실 때 궁금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많이 많았어요? 네 많이 많았어요 많이 드셔야되요 여러분 감기걸리걸린데? 아 아 이거 언제 나오지? 궁금하다 궁금해요 이거 약간 쏘세요 하고 싶은 건가? 네 그래요? 우리가 쏘세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쏘세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쏘세요 아닌가봐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곡으로 그럼요 صل 열줘 해왔